저녁식사 복불복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레이스야, 레이스. 레이스가? 저기 보이시죠? 넓게 저희가 뗏목을 특수 제작해서. 뗏목이야? 네, 띄워놨습니다. 저거 제작한 거예요? 제작한 거예요? 대박. 뗏목에서 뭐예요? 단체중인가 본데? 이 중에서 딱 4분만 물에 빠질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저 위에서 싸우는 건가요? 이 중에서? 설마요. 밀치기? 야, 야, 야. 나 다 가만히 안 던질 거야. 던질 거야. 일단 저 뒤에 뗏목 보이시죠? 네. 뗏목 타고 본 무대로 이동하시죠. 지금요? 지금요? 뗏목 타고 저기 가는 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전자제품 좀 맡겨야겠다. 전화기, 전화기 빠지면 안 돼. 불안하신 분들 주세요. 이거 어떻게 입어? 아, 이거 입으면 빠지는데. 자. 2명 쪽기 다 입으세요. 2명 쪽기. 이거 먼저 입는 게 빠지더라고. 가자. 자, 먼저 준비되신 분들은 이동하실게요. 얘도 빨리만 한 게 낫지. 자, 거기 조심하시고요. 네 분씩 타실 건데 앞에 두 분은 앉으시고 뒤에 두 분은 서서 노를 이렇게 두고. 네 분, 네 명이 탄다고? 넷이 타도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습니다. 야, 그걸로 어떻게 탔냐? 여기, 여기 이거 밟고 왔어요. 저기, 여기. 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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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알았다. 대나무, 대나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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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타지 마. 야, 대부권 여기 타지 마. 야, 대부권 여기 타지 마. 야, 대부권 저기 와. 야, 대부권 저기 와. 와..! 아, 대부권 저기 와. én. 이게 뭐야. 아이고. 야 왜 이렇게. 아 대부분 저렇게. 야 기덩이 있잖아. 야 기덩이 있잖아. 기덩이 있잖아. 내 옆으로 오지 마. 아 지금.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간다 앞으로 간다. 땜이 다 젖었어. 아 힘들네. 벌써 미션이네 이게. 아 정말. 꽃미남 공개 캠프 세 번째 일정은 입술을 건 저녁식사 복불복이고요. 아 뭐야. 종목 이름은 꽃미남 뜀틀입니다. 1대1 대결이고요. 인간 뜀틀 돼서 서로를 뛰어넘으면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뜀틀에서 뛰어넘으셔야 되고. 이기신 분은 밑에서 받침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끝에 가면 어떡해. 점프에서 빠져야죠 뭐. 빠지라고? 빠지라고? 이야. 그냥 빠져야 얘기해. 아 싸이발하다. 이거 어떡해 이거를. 이거 빠져나오는 것도 없고. 우와. 팀을 어떻게 나눌까. 오늘 게스트 세 분께서 차례로 게스트가 아닌 우리 1박 멤버들 중에 한 분에게 너 나와. 예를 들어 박서준 씨가 데프콘 너 나와. 그럼 두 분이 대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분이 남잖아요. 그 두 분은 자연스럽게 짝꿍이 되는 거고요. 1분? 미로 1분? 미로가 해. 미로가 해. 미로가 해. 제가 할 게. 이렇게 해서 정하면 되지. 제가 고르면 돼요? 물에 안 빠진 4번만 십자가를 하십시다. 진짜. 승자에게는 우리돼지 한돈 모둠 구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인하다 정말. 정말 잔인하죠. 진짜 잔인하죠. 안 빠지는 게 중요하다. 바로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라. 이 5대5라는 이 확률이 굉장히 진짜, 어? 너 나와라 해주세요. 김수로. 아, 준혜야! 준혜야, 준혜야! 준혜야, 준혜야! 왜 준혜야, 준혜야, 준혜야! 남자라면... 차태현 나와 왜, 왜, 왜? 진짜로 원래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난 아니겠지, 이런 표정에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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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사람이 뛰는 거야 충분하지, 아직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고개 숙이셔야 할 거야 아, 무서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기서부터 피만인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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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전이야! 민호야! 야! 민호야! 한 세 번인데! 가위바위보! 제가 뛰어야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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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나와! 한 번은 나와! 어차피 저희가 결승전이네!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여기요! 갖고 놀러 가세요 여기는 맞지? 네 좋게 와! 와! 저기 가다! 진짜 끝이다 이거 다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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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와듯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 민석이 사랑합니다! 물 감각만 봐요. 어떤 거? 우와, 이 셔프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얼마나 차갑구나. 올겨울 첫 번째 입수 들어갑니다. 1번! 예! 저는 점프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가능해요? 안녕! 안녕! 야, 야, 기다려, 기다려. 차와, 차와. 오, 차 온다, 차 온다.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야, 차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구추를 안 돼. 엄청 심지어. 우와, 못 기다려. 못 기다려, 구추를. 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차와요? 시원해요? 끝! 끝! 어우, 쉽게 해. 타고 가, 타고 가. 우와, 이거 이 차 못 구해야 돼요. 결로가? 잘 타고 가, 지금. 잘 타고 가. 잘 타고 가. 더 빨리 올게요. 아이, 봐봐. 안 돼? 봐봐. 왜 부려? 장난하면 돼. 그냥 올라와. 이야, 진짜. 짱이네, 이거야. 우와. 무슨 병에 걸렸다가 완치됐는데. 형이 진짜. 생명지, 생명지. 병에 걸렸다가 들어가면서 싹 나아가지고. 던지도 않잖아, 몸이. 던지도 않잖아, 몸이. 자, 이제 형승이가 보는 거야? 누구야, 서중이야. 서중이야, 골라? 미친리. 좋은 거 같은데. 덴프콘 형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를 꼴등으로 밀어내고. 우린 다슬기를 같이 먹었기 때문에. 같이 가야지, 끝까지 같이 가야지. 안 돼, 안 돼. 우린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김정민호 나와! 김정민호 나와! 섹션 잘했어. 널 버려야 할 거야! 다가, 만드실게요.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싫어하지. 이게 안 걸릴 거야. 아, 참. 조민호 형이 대기 못해. 이런 상황에서 종민이가 빠지더라고. 아, 가자. 너무 싫어. 올해 운 다 쓰고 싶다, 여기서. 아뇨, 아뇨. 안 돼, 아뇨. 안 돼, 아뇨. 안 돼, 아뇨. 안 돼, 아뇨. 마지막으로 이기면 돼. 그렇지. 미안하다. 네가 가라. 됐어. 가위바위보, 바위보. 내가 경험자로서 저기 가잖아요? 저쪽 가면 어떡해. 물 생각밖에 안 나요. 물 생각밖에 안 나요. 둘 중에 어디 몸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진짜 들어갔다 나와봐. 안 풀리셨어요? 풀렸어. 하늘에 누워있었는데 풀렸어, 남이.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오케이. 바위보, 바위보. 됐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판이 중요해요. 다음판이. 가위바위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한 번 더 있어. 아니야, 결승 아닌가, 이제? 아니, 한 번 더. 하나, 하나. 이거 어떻게 뛰냐지,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할게, 심야. 할게, 심야. 정확하게 표시해. 아, 미치겠다. 네가 가라. 네? 멋있게 해, 네가 가라. 네? 멋있게 해. 1박 2일이 나에게 점심을 다 즐기를 줬어. 안 되면 간다. 안 되면 간다. 가위바위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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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근데 스트레칭도 하실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 스트레칭도 하셔야 될까요? 아니야, 아니야, 왜? 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아, 이렇게 점프할 때 소중이가 살짝 들어도 웃기겠다. 들어서. 하나 나와서, 하나 나와서. 야, 소중아, 진짜. 한번 나온 거야. 이거 왜 나와서. 손짓지 말아. 손짓이에다 가, 가 있어. 가. 손준아. 빨리 뛰지 않으면 서술이 힘들어도 돼 서술이 추워 빨리 언제 가요? 빨리 나왔어 빨리 나왔어 언제 가요? 빨리 되게 그래 그냥 빠져나가게 이게 체조 선수 출신이다 그럼 아 형 힘들어요 형 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왠지 들어갈 것 같죠 왠지 들어갈 것 같죠 왠지 들어갈 것 같죠 등등은 안 돼? 물론 남자야 그럼 멋도 없고 그냥 확 가야지 우와! 우와 죽겠다 우와 진짜 나 진짜 많이 죽였어 나 진짜 오케이 오케이 고맙다 고맙다 서술아 마지막에 내가 트럭이 치면 내가 갈게 어? 자 어디가땄 못iance Background 닫 sand 자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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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 우와 소름 자 마지막 한 번 더 해. 아 간지러워. 나 막 다시 태어날 것 같아. 자 이제. 자 이제. 이기면 되는 거지? 이기면 되지. 자 마지막. 난 주먹을 낼 것이야. 아 못하겠다 진짜. 마지막 마무리 스트라이크 딱 해. 불이 올 거야. 올해 운 다 쓰고 싶다 여기서. 갈까요? 확신졌어? 안 내면 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간다. 가위바위보! 됐어! 됐어! 서준아. 너 올해 운이 다 할 것 같다. 가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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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떡해! 카델 카델. 모르시다 너를. 야 대장애. 일단 가 있을게. 야 서준아 그냥 딱 다리 걸고 들어가. 형 그래도 돼요? 그렇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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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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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 기다려. 저거 봐 올라가잖아. 못 기다려. 천천히. upstream, 천천히. ireee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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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metros وا! 으악!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맞고. 우와! 우와, 이거 맛있어, 맛있어. 여기 와서 봤어, 이러면서. 우와, 이거 맛있어. 우와,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어, 맛있어. 흠, 흠, 흠. 나는 지금 한식창으로 만들어. 자, 이제 형식이. 자, 아무 말도 안 나오지? 아, 진짜 3표도 못 버티겠는데. 못 버텨. 빨리 와. 너 어디 아픈 데 다 났을까? 아니, 여기서 그런 건 싹 어려워.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추워. 너무너무 차가워. 와, 말도 안 돼, 진짜. 이제 지목해요. 김준호 너 나와! 자, 갑니다. 갈게요. 안 내면 좋네. 형도 가, 죽죽 가. 여기까지 괜찮아. 아예 떠나셔야 돼. 하나, 둘, 셋. 이게 더 힘들어. 한 번 해보고 가죠, 형.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그렇지. 많이 낀다, 너. 그렇지, 남자.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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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아, 이거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 아니, 많이 안 뛰었어요. 안 내면 술래, 한 번 해줘.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야, 설 수 있어. 설 수 있어. 아니, 저녁이야, 한 번 서. 쉽지 않아? 한 번 선다, 저거 아까. 으악! 으악! 자!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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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어.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야,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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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밀었대! 형님이 밀었대, 주호 형님!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잠시만요. 왜요? 김준호 씨가 마지막에 반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판에 세 분이서 하겠습니다. 우와! 솔직히 조금은 밀었어. 쪼금했어. 엉덩이는 내가 쳐줬지. 이야! 이야, 아직 없어요, 얘는! 엉덩이는? 살짝! 카메라를 티면 안 되니까. 아! 아! 여겨주세요. 한, 네 명까지. 가, 가, 가! 가,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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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5년 pare 10년 만에 X haird ну, 약 16년 후에! 안 내면 빠진다. ao! 오! 여기에서 호니 형이면 진짜 공간 없다, 이제. 이겨진다! 호니 형이 이不要다. 이쪽으로 가! 진chlagen. 잠시만 도전한다나. 포! 안 내면 주인공 가! 로! є & 가! 로! 파이바이 포! 파이바이 포! 안 돼!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부꾼아. 부꾼아 너만 믿는다 부꾼아. 여기. 다 했어, 다 했어. 억지야, 억지야. 이 게임으로 해야 돼. 자리 그대로 잡아. 내가 잡아줄게. 미끄러져. 나 여기서 수면 되는 거 아니야? 수면 돼. 수면 돼. 수면 돼. 수면 돼. 내가 더해줄게. 이거 쓸 수 있게 해줄게. 잠깐만. 잠깐. 널 얻었네. 널 얻었네. 널 얻었네. 널 얻었네. 널 얻었네. 어 야. 어 야. 어 야. 수면하게.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 왜 불렀어. 왜 불렀어. 왜 불렀어. 야 nächyy아. 요 빨리 빨리. 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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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너 너무 ripped. 야 여기 봐. 야. 야 이거 sources. 야 야 너 하다. 야 야 너座어. 야 야 힘들어 안 돼 하였지. 야 야. 야야 야. 야, 나 안 내렸어. 야, 나 안 내렸어. 나 안 내렸어. 야, 남성아, 나 안 내렸어. 아, 당당한 거야, 안 내렸다, 안 내렸다.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민호가 준호 형 복수하겠다고 적극돼서 단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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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대요. 내가 준호 형이랑 리벤즈해 볼까? 내가 준호 형이랑 리벤즈해 볼까? 형식의 복수? 어, 그래. 단파로 해서 진상 빠지니.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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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파로 가시죠. 자, 막판입니다. 저희는 지는 사람, 점프고무고 그냥 입수야. 하늘에서 정의가 밑발친다. 얍수를 꺾자.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우와. 잘했다. 가위바위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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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아주자. 엎드려, 엎드려. 너무 추워. 야, 이건 너무 억제 아니냐? 아니, 이거 없는데. 나 이거 못 해, 이거 넘지를 못 해. 아니, 그냥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준호 형, 준호 형. 여기 돌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돌 괜찮아? 괜찮아요. 니가 한 번 발해! 니가 한 번 발해! 우와, 투어. 우와, 투어. 우와, 투어. 우와, 날려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건네고, 이거 말고 나 부터 해 줘. 야, 나부터 해 줘. 야, 나 붙여, 이거! 야, 나... 야, 나... 야, 나... 어,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 오세요. 안 돼, 안 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자, 전역국 꿀벅 최종 승자는 김종민, 윤동국, 민호 씨도 성공했습니다. 세 분이 성공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민호. 어우, 샤이니 팬이 벗다, 빨리. 아, 우리 민호. 빨리 민호 챙겨! 민호 씨도 밀어, 빨리 챙겨! 밀어, 추워! 밀어, 추워,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빨리 챙겨! 밀어, 지금 추워! 가자, 가자! 그렇게 반칙을 하냐? 원래 그래.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빨리! 나는 진짜 아니야. 이리 와. 이따 오디오 관계랑 물어봐. 종민이가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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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어? 우와... 종민이 버렸어. 나 진짜... 버려도 되네. 뭐야? 버렸어, 이리 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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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는 종민이 오디오 있다가 계속 오디오 감독님한테 그거 다시 달라고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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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미... 처음에 밀 생각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계속 종민이 형이... 너 들었지? 네. 너 동국이야, 너 옆에 있어. 밀었으면 대체 왜 빠진 거야? 왜 빠져? 난 어차피 빠져야 되니까. 안 한 놈은 안 빠지면 샤이니 팬들이... 하하하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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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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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